가-아-드 이힛 가-아-드 시작이 좋아 힐질 단투 브레츠 힐질 단투 브레츠 10딜 못넘기는 브레츠 폭주연금 연금 검무? 연무 이 상품의 남은 돈이었습니다 어 잔돈터리 아직 아직 11위를 남았는데 최무 능지 처참 거리 거리 거리에서 병요장 저거 포션술로만 떼먹겠는데 버릴까 버릴까 간다 간다 유튜브영상보다 최근 느낀건데 포니탑 모두 지으셨나요? 네 네 왜 오래전에 낙동 낙동 큰 결심 성공 맹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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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어접 그냥 맞는게 나았을텐데 괜히 막기 싫어가지고 멍멍이 붙어 그냥 샷 다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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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하네 진짜 개노답 사명세사 너무 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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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거 널 눈에 안보이는데 자라 야쿠아 고기에 의문성 고기에 넣어봤자 지금 패스오버가 안되는데 잘 모르겠고 사격이나 먹어 정령놈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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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i 너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외 진 카드 몇 장만 더 지우면 되겠다. 예전에 맞아도 그냥 체력 채우면 그만인데 버려 이거 아 버셔도 되겠다 나름 무적이다 무적은 무적이 아니지만 나는 무적이다 정본돈 정본돈 이거 대단원 써야되나 프레츄에 쓰는게 낫겠지 버려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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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단파로마 뉴오비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냥 트로피 먹어봐 냠 강호할게 없다 그만큼 단 뺏기 하시던거지 엘리트 잡으러 가야겠다 이 친구는 회라차 때리다가 나쁜 행동하는 애잖아 으 깍音 쏘 빽 빽 빽 뭔가 잘 못됐다 단단히 잘 못됐다 야꾸나 본미씨 옥 안 쏴주세요 재미라 뭐? 재미라 도션 맛없는거만 나오네 엥초 재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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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 뱀 나등한 엘리트로 던 아 잘못버림 현지칼 얼눈 까지 있어서 진짜 센해 체력채울수있다고 대충해내 근데 체력채울수있으니까 대충해도 되는거 아님 순수는 액트4가서 강화해도 충분할듯 아니 연금 개좋네 연금이 개좋다는 말은 소주가 개안좋다는 뜻아닐까 연금이 개구리 연금이 개구리 연금이 개구리 지금부터 영체발을 죽이도록 하겠다 나를 영살자라 불러도 불사배기 반사다 반사 있으면 이제 순수 강화 해야지 아 드디어 나오네 유령 유령 뽑으려고 야채 얼마나 올렸는데 왕의 전 왕의 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대카야 안에 내게 쓰레기 넣지 마라. 이건 경고요. 다음번에도 어지러움을 넣으면 이 도넛은 좋소. 발팽이는 좀 생각 좀 해보자. 표창이 써서 절대 지진 않음. 하지만 생각이란 걸 해야 하지. 아 이건 생각이라고 한다. 머리 위에 달려있는 게 상식이 아니지. 머리 위에? 뭐 위에라고 해야 되지? 뭐 위에? 대단원 뽑는다. 단차 못 뽑았다. 단차 망한 사일런스. 아 달팽이 크림 진짜 짱나네. 달팽이 크림 바이럴. 될까봐. 달팽이 크림 바이럴. 공격 보기. 달팽이 크림 바이럴. 달팽이 크림 바이럴. 달팽이 크림 바이럴. 오돌뼈 스웩 허접 스웩 심장 스웩 순수 순수 강화 반사 강화 순수는 강화 안하고 폭주 순수하면 되는데 그냥 여기서 나갔네 날개 건물은 필요 없다 666 666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 또 순수 666 예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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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 매트에는 안되지 흠 흠 애치웠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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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차 단차 어 좋네 생강 찬상 복고 찬상 니 고동은 소용이었다 복고 들리지 않아 너의 하트 비트 어차피 깬건데 유령 지금 먹고 오오 퍼펙트 노려봐야겠다 에이 도맡 어르신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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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ly 인가? 맞을걸? 아! 안돼! 아 내가 졌네. 심장 묻었네. 아 졌다. 나의 패배를 인정하지. 아 심장 묻었어. 3턴 넘어왔는데. 저... 체력에 노란 게이지 남아있었다. 드릉. 폭폭. ㅋㅋㅋ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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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 이뎃. 2.